11명 1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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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명 11명 8명 8명 게임 하나도 안파지고 다 나왔다 승관 성민이 좀씩 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진희야 이거 이기적인거 아닌데 어떤지 안고를 이뤄래요 전부 다 열고 승관이 맑아주시지 않도록 승관이 맑아주시지 않도록 불만 있으십니까 지금 나와던 말폰 해주시고 회수판 다음 기회에 한 명씩만 더 나올게요 나와던 말 나와던 말 나와던 말 이것이 공격이죠 다음 12대1로 승관이 승관이 맑아주시지 승관이 맑아주시지 목 row 야 10оны 60 Sail 우선 1대1 소 Heath 핸맄 당신 없으신 분을 포기하세요 수현 나 약하긴 할 생각 없어 지효 여자친구 상담사 다같이 달려줍니다 다같이 달려준다고요? 다같이 달려준다고요?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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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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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힘들어 살살 하려고 했는데 다같이 달려준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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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 씨, 승관 씨, 승관 씨. 승관 씨, 승관 씨. 들어와! 들어와! 안 돼. 승관 씨, 발이 붙어도 됩니다. 아..몸사람이... 어..몸사람이.. 손님!! 아..몸사람이.. 아..희연입니다! 2..8.. 7.. 6.. 5.. 3.. 3 2 1 그만 통증만 좀 드릴께요 오늘 이거 점심 집게 한거는 점심 10분 뒤에 발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